안녕하세요. 다프리코레이터 한유나입니다. 오늘은 매트남이 The M-Side라는 노래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The M-Side는 내가 잘못했어 라는 제목인데요. 이 곡은 른흥루즈의 노래로 2024년에 판매되었어요. 이 노래는 틱톡과 유튜브에서 많이 유명한 노래인데요. 매트남 등도 댄스 챌린지를 많이 따라해요. 특히 한국의 정소녀들이 요즘 많이 인기 긁고 있더라고요. 이 노래 속 주인공은 사랑했던 사랑을 떠나보낸 후에야 자신이 신수렁케 닿게 돼요. 그 후회와 미안함이 너무 진하게 느껴져서 듣다 보면 그 습품이 고스란히 진해지는 것 같아요. 그럼 함께 노래 들어볼까요?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들었었나요? 노래가 좋았다면 더보기를 링크를 통해 끝까지 들어보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